저 프로페일 누르시고 리퀘스트 인마이체 누르시면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잘 들립니다. 잘 지내셨나요? 나은 씨? 저.. 저 토할 것 같아요. 아니 왜요 왜요? 아니 저 방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심각수 체크를 했거든요. 아 네네네네.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114가 나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입장도 안 했어요. 아직 귀신 얼굴도 안 나왔어요. 저 하다가 심장 터지면 어떡해요? 아니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생각보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더라고요. 제가 공포게임을 해본 센파이의 입장으로서 생각보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저 귀신 물리치려고 이것도 준비해왔어요. 아니 이거 언제 나오셨어요? 아니 이거 진짜로 밝혀지는 건가요? 이어 받아서 아 좋습니다. 아 그 검 함부로 쓰면은 그거 큰일 나셔도 있는데 조심히 쓰셔야 되는데 테마용 아 좋습니다. 상현님이랑 진이형님 리퀘스트 리퀘스트 오케이 저희 비크펀드 이번에 공포게임 하면서 좀 더 이제 결속력을 좀 다져보도록 해요. 저 아까 전에 네 기다리면서 네 네 지니형님이랑 상현님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네네 네 그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네 제가 져서 불 끄고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아 진짜 올 것 같아요. 아 불 끄고 하시는구나. 괜찮아요. 두 분 오시면 두 분 다 불 끄고 하라고 할 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다 불 끄고 하시라고 나만 죽을 순 없어? 저도 끄라고요? 아니 저는 끄면은 페이셜이 꺼지니까 어쩔 수 없죠.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하하하 오시면은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지금 한 분이 오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좀 기다리면서 네 다음 야 1학년 빨리 빨리 안 와? 벌써부터 기간을 잡으시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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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VR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부장님 VR로 오셨네요? 괜찮으시겠어요? 죽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해봐야죠. 하하하하 아 좋습니다. 역시 대상현 선배님 역시 대상현 선배님 역시 대상현 선배님 하하하하 아 대상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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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하하하하 MBTI 혼자서 이제 아이답게 뭔가 색다른 길을 가려고 하시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 중에서는 겁 제일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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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방에 불 켜셨나요? 두 분 다? 진호 승기 저 형광등 고장났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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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광등이 왜 고장 나? 진호 승기 모르겠어요 저도 그 교류기인가 referral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불꽃을 그럼 VR끼도 하시는 거예요? 저 VR 벗으면 진짜 귀신 나오면 어떡해요?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안 보이면 어떡해요? 아...VR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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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금 모르겠어요 저기요... 정신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다들 정신을 좀 놓고 계시는데 네 멘탈 잡으시고 네 선배님 그래서 저희 욕할까봐 제가 디스코드에 네 그거 보냈어요 그 욕 대신 건전하게 욕하는 법 아 건전하게 욕하는 법 야발은 당근 병 XOE X끼 상추 뭐야 이거 아 저렇게 확실히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베지테리안 권법으로 베지테리안 권법으로 아 오이 상추 당근 토마토 이런 것만 또 기억하면 되나요? 네 그쵸 그쵸 아 당근 상추 이러면서 이제 가는거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당근 상추 당근 상추 당근 상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 토마토 양파 아 블루베리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 하하하하 음 아 알겠습니다 음 심하게 무서울 때는 딸기를 외쳐주세요 딸기 아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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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는거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하하하하 딸기 딸기 이게 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고 저희가 빨리 깨면 빨리 깰수도 있을거 같긴 한데 적당한 길이 같거든요? 어 어 적당한거 같죠? 그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너무 무서워 하하하하 진정하시구요 어 어 여기 갈 수 있으려나? 여기 갈 수 있으려나? 갈 수 있다는 전세하에 적당한 길인거 같긴 합니다 아 진짜 뭐하 뭐하 뚫을 수 있나? 친구 타고 오면 되나? 오케이 될거야 으흠흠흠흠 으흠흠흠흠흠 저희끼리 갈까요? 하하하하 네? 하하하하 아 그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 집 오시는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고양이는 이제 이세계에 이세계에 그 전생 많아가지고 지금 총 쏘시고 계셔서 지금 어 하하하하 고양이는 지금 잠깐 어 출장 갔어요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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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스코트 강력하다 음 따다란 따다란 잠깐 마우스가 흥건해져가지고 땀 좀 빠질게요 아 알겠습니다 물 같은 거 잘 챙기시고 기저귀 같은 거 챙기실 분은 챙기시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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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십시오 네 네 아 떨린다 따다 그러게요 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공복게임하면은 음 아 저는 좀 괜찮아졌거든요 저는 그래도 오오 좀 한 경력이 있으니까 아 아 왜요? 왜? 물음표죠? 아 아 아 그럼 비찬 선배님이 그럼 선두로 서시는 거 맞죠? 경험 서시는 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일단은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앞에 서서 가는 게 아 이게 맞지 않나 음 음 역시 아 부장이니까 먼저 가라고요? 일단 들어가서 어떤 맵인지 좀 보고 저도 이제 이 맵을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공포게임이기도 하고 아니 제가 저번 다시 보기를 봤었는데 네네네 제가 생각보다 너무 괄괄거려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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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광기 광기군당장처럼 나왔더라고요 하하하하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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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칼두고 계시니까 선두 서시는 거 어떠세요 네 아니요 배형을 이제 이걸로 위협하면서 앞에 끄고 나갈 생각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음 일단은 내가 그나마 좀 겁이 없는 위치일 것 같아 괜히 또 들어가면은 이분들도 다 소리를 지드실 것 같아 은근히 은근히 사진 기사가 들어올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자리가 괜히 버그날까봐 굳이 굳이 싶은 게 있어서 아직이신구나 오시면 아이디 좀 알려주십시오 어 바로 도착하셨다고 하네요 도착하셨다고 음 이거 근데 로컬인지 글로벌인지를 모르겠는데 아 인사일런트 아웃라스트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그거는 제가 좀 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스케줄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성링 명님 형님이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건가 아 여러분들이랑 하고 저는 이제 멤버분들이랑 또 준비하고 있는 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아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 분들께 얘기를 공포밴드는 아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동아리 결성 되면 이런 해가 딱 진 시점에 해 딱 진 시점에 괜히 담력시험 같은 거 하잖아 그런 느낌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곡을 정해가지고 그거 좀 연습하면서 느낌 좀 보고 어떻게 할지 보통 담력시험을 결성되자마자 하나요 선배님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합주보다 공포 담력시험을 먼저 하는 밴드가 있다? 너무 기대됐다 악기를 들 담력이 있어야지 깡이 있어야죠 맞지 않나요? 아 무대에서의 깡 또 맞긴 하죠 지금 옷이나 또 전학 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흑스님이랑 친초 되어 계신 분? 배형이랑 아 저요 그럼 오시면 한번 그 리케임바 혹시 보내시면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리퀘스트 임 아니 이거 오늘 6시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만 잠깐만 너무 밀려가지고 해가 다 졌어요 어 저도 근데 오늘 스케줄이 있었어가지고 이게 원래 좀 해가 덜 진 상태에서 하려고 했는데 해가 다 져버렸어요 지금 해가 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귀신이 나오거든요? 하하하하 무슨 소리에요? 하하하하 들어 말씀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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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배님 저 선배님 정말 존경하지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조금 힘드네요 그치만 지금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 천장 위에서 나은씨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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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고 악질 출신이다 VR 벗으면은 혹시 모르잖아요 그 등 뒤에 무슨 한기가 있을지 VR 벗으면은? 네 어깨에 누가 손 올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오셨다 오셨으니까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맵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로브카님은 여기 이제 계시고 저희 이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저희가 왜 찬님 공복해 뭐겠는지 이해하시겠냐고요? 에이 그거는 에이 대형 다르죠 대 선배님 대형! 안녕하세요 대 선배님 오셨나요? 빨리 머리 박아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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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빨리 머리 박아 자자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다가 포탈 열게요 포탈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뭘로 봐야되나 오 역시 나은짱 선두에 선다 네 들어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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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어 무서운데? 자 그럼 나도 무서운데? 막상 들어오니까 무서운데? 시작하자마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야 저 스마일룸 동아리실에 생긴 위문의 게이트 응 다들 오셨나요? 다들 오셨나요? 다들 오셨나요? 다 오셨나요? 빠진 사람 없나요? 어 저거 배선배님이 안보여요 네네네네 어 오셨다 월드스토리 너무 크니까 좀 줄이고 에 월드스토리 좀 크네요 아 네 진정하시고요? 뭐야 이게 자아 목소리 많이 큰가요 좀 줄일까요? 아 목소리 제가 줄이겠습니다 제 목소리 많이 줄여주세요 선생님 네 어? 저기 방금 뭐 있었는데? 아니요 못했었어요 아니요 저거 아니요 뭐 아니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아니요 아니요 자아 그러면은 오프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큰 밴드 결성 이후 두 번째 만남이고요 더 스마일룸이라는 공포맵 한번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자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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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재버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름 말하고 오늘 공포맵을 하게 될 소감을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부턴가 네 예 여기있고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3 이슈 알겠습니다 배님 우리 배님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큰 밴드의 기타리스트 지니형이고요 제가 공포 영화라던가 게임을 잘 못하긴 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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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되겠죠? 응 네? 각자 눌러야 되는건가 이거? 각자 눌러야 되는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거 눌러볼게요 눌러볼게요 저..저도 눌렀어요 눌렀습니다 네 눌렀습니다 잠깐만 아 이거 밝기 조절한거 같은데 아 이거 밝기 조절한거 같은데 이거 아 다올려 아 잠깐 잠깐 자x2 적당히 반정도만 너무 올리면 또 눈아프거든요 이거 중간으로 해야지 적당할거에요 아마 네 네 자 주의 문구 한번 읽어주세요 배님 배님 읽어주세요 네 네 네 해석해주시죠 하하하하 네 무서운거 올거래요 예 아 무서운거 올거래요 네 네 네 네 스타트 게임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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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어 어 어 전화 왔어요 누구한테? 어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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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me 헨 헬로우 헬 어 뭐야? 어? 스타라이트 브라자? 다 오셨죠? 잠깐만 다 한 분 없는 것 같은데? 한 명이 없어졌는데? 어 오셨다 오셨다 자 오시죠 오시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어?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왜 그렇게 움직이세요? 제 말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어 제가 제가 지금 인터넷이 좀 끊기는 것 같은데 지금 괜찮나요? 네네네네네 갑시다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역시 부장님 역시 부장님 제가 옆에서 칼 들고 보필하겠습니다 와 정말 믿음직스러워 와 정말 믿음직스러워 아 왜 다른 사람보다 느린 것 같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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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빨리 가 시프트 누르면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아 시프트 여기 문 같거든요? 어 어 어 선배님 누가 자꾸 귀에 속삭여요 약간 제가 생각하거나 말하는 그런 것 같거든요? 오 뭔가 지금 오늘 차에 두고 왔다는데? 잠깐만 차에 갔다 왔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네 자 그럼 먼저 가시죠 알아두신 분이 오 아주 지금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우리 배형 어 든든하다 어 영어하는 분이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다 어 배 파고 어 어 트렁크 트렁크 눌러보실래요? 어 빠루다 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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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드셨나요? 네 네 네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로컬이라서 본인이 직접 드셔야 돼요 하나씩 네 음 직접 하셔야 됩니다 직접 다 맛보셔야 돼요 어 다 하나씩 맛보셔야 돼요 뭐지? 어 됐다 열렸어요 열렸어요 오오오 열린다 열린다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둘 셋 들어갈게요 얍 어 오 오 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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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뭐 있는데? 아 잠깐만 여기서 귀신 태어날 것 같은데? 이거 약간 귀신 얼굴 나오는 각 아님? 아닌가? 에이 형 안되 잠깐만 잠깐만 왜..왜 윈도우 XP야 이거 뭐야 시스템 온라인 키보드 클릭했거든요? 네 클릭했습니다 저도 어? 문 열린 것 같아요 어 불 켜졌다 근데 그거 아세요? 불 켜지면 귀신 더 잘 보이는 거야? 네? 아니요? 갈비땐 귀신 안 나오는데요? 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열린대로 가야 되나 봐요 네 열린대로 가야 되나 봐요 열린대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 불 꺼졌어 어 누가 부르는데? 뭐야 저 사람 뭐야? 어? 어? 어 꺼졌어 경비 아저씨인데요? 저희 부르시는데? 여기있으면 안 된다는데? 여기있으면 안 된다는데? 어머 뭐 그렇게 들어가세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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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들고 가지 마세요 아저씨 어 뭐야? 일로 나가면 되는 건가? 들어가시쇼 왜 너무 깜깜한데? 아 아 나은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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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시죠 초반이 제일 덜 무서워 초반이 제일 덜 무서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앞장 스죠 아니 근데 왜 제가 첫 번째에요 아 초반이 제일 덜 무서워요 여기 가보시죠 가보시죠 앞으로 쭉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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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길 길 어 네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가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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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뒤에 있어요 네 무슨 일 생기면 제가 바로 도망갈게요 문 열어요 네 문 열어요 문 열어요 네 문 열어요 문 열어요 어 뭐야 무서운데? 나도 무서운데? 아 세상에 아 계단이 나오네 야 야 내려가는 게 맞나 이게 어 이거 익숙한 계단인데? 아 아 와 재밌다 여긴 뭐야 여긴 아무도 방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누구 나올 것 같은데? 저기 복도 끝에서 아 아 아 아니 아니야 어 한 명 없어졌는데? 잠깐만요 예? 상현님 상현님 네네네네네 천천히 같이 가죠 이거 한 명 없어지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네 먼저 앞으로 가시죠 상트시니까 대상현 앞으로 갑시다 대상현 먼저 갑시다 상현씨 먼저 갑시다 어 길이 두 갈래네 네 이쪽으로 가볼게요 네 이거 둘 둘 나눠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두 셋 그런가? 여기는 근데 길이 또 안 안 돼 아닌 것 같은데 네 어 어 아 아 네 앞으로 가봅니다 소리 너무 클 거 클 거 같은데 나중에 어 어 미루야 아니 미루네 여기 아 왜 이래 아 왜요 여기 같은데 길이 여기 같은데 길이 어 어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 바로 튀어나오는 건 없네 잠깐만 잠깐만 더 스마일 룸이라 써져 있잖아 잠깐만 더 스마일 룸이라 써져 있잖아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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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나가죠 저희 집에 가요 들어갑시다 어 아 으 으 으 으 으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어 어 소리 어 어 소리 커 짱이네 어 천장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문 닫혔는데 이제 다시 나가면 될 거 같은데요 예 잠깐만 왜 조용할까요 복두가 아 아 여기선 으 몰라 돌격 으 으 대상현 돌격 뭔가 바뀌었는데 와 어떻게 근데 VR끼고 이렇게 겁이 없으시지? 대단하네 은근 겁이 없으시네 그래서 VR끼고 오셨네 어 대상현 역시 자체 난이도 펼치 역시 역시 다세요 다 쫄보여가지고 뒤에 지금 뒷라인 정해져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앞장 쳐실래요? 앞장 쳐실래요? 아니요 저는 뒤에서 확인을 해야죠 뒤에 이상한거 떨어뜨려 어 나흠님 어 뒤에서 누구한테 잡혀가면 어떡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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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뒤에 있다가 잡혀가면 어떡해요 뒤에 뭐 쫓아가면 어떡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 앞에 좀 천천히 가요 어 어 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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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 어 어 어 어 어 여기겠죠?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같은데? 저희 제발 걸어다녀요 네 빙빙 돌고있는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거 같아요 여기왔던거 같은데 아닌가? 대상현 킹화댄스 추면서 가는거 되게 웃기네 크 어 저기저기 뭐있다 뭐생겼어요 어 어 기억하냐고 하는데요 렘블 아니 난 아무것도 몰라 어 다시 온거아냐 여기 다시 왔는데? 이런거 없었잖아요 문 문 what to do 들어갑시다 들어가갑시다 아니 뭐 아니 전 이렇게 어 뭐야 어 닫혀있어요 잠깐만 여기부터 들어가자 하나씩 그냥 방 하나씩 봅시다 이거 열지 말고 왼쪽부터 보자 왼쪽부터 누를게요 닫혀있어요 오른쪽 열어볼게요 닫혀있어요 왼쪽 닫혀있어요 라스트 여기 열게요 어 뭐야 왜 똑같은 방 잠깐 잠깐 오케이 오케이 상윤님 먼저 가지 말고 나은님이 먼저 가보자 계속 뒤에 있었으니까 계속 뒤에 있었잖아 계속 뒤에 있었잖아 오른쪽 왼쪽 안 열리고 왼쪽 한 번 더 열어보자 왼쪽 한 번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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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한 번도 안 열려요 왜왜왜 없잖아요 없잖아요 열었어요? 방금 뭐 지나갔다고요 뭐가 지나갔어요? 뭐지? 아니 진짜 안돼 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저 열었습니다 저 저 했습니다 열었요 어? 눈 다친 거 아니야? 네 어디가 어디가 문이 잡혔네 여기는 길이 없어요 여긴 이제 다른 사람이가 이제 다른 사람이 가 이제 다른사람이 가 나 이제 나 많이 했어 문 닫혔는데? 저게 열렸어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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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어 어 닫혔어요 생긴거 레전드야 여기 문 닫혔거든요 어? 뒤에 누가 지나갔는데? 자 떨어지지마 떨어지지마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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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지마 문 열렸어 자 앞으로 갈게요 자 그렇지 상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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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상현장 뭐야 뭐야 상현장 상현장 내가 지켜줄게 상현장 힘내 여기에 또 문 열려있어요 상현장 어 그림 그림 탈출했어 그림 없어졌어 그림 안에 있는 사람 없어졌어 아 진짜 뒤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오지마 아니 아니요 안 나올 거예요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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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가 말했어요 맞아요 갑자기 영어로 누가 얘기했거든요 열렸어요 다시 열렸어요 아 진짜 네 가봅니다 어 이거 문 닫히는 거 이거 지금 뭐야 어디갔어 어 뭐야 어 누가 똑똑거려 아 시끄러워 조용해 아 저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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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해 방안해 아 잠깐만 이제 왜 저래 방안해 어 아 뭐야 뭐야 여기 여기 근데 여기 찍고 가야 문 열릴 것 같은데 잠깐만 왜 뛰는데 나 앞으로 뛰어 뛰어 뛰어!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잠깐 잠시만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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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고 한명씩 돌아가면서 앞장서치다 나은.. 나은님이었네 진짜 죄다 겁쟁이라.. 너무 죄입니다 잠깐만 진심 농담이 아니고 당신들이 더 무서워요 진짜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흫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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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다들 죽으려고 해 앞으로 앞으로 먼저 앞장 서시고 가십니다 가십니다 제가 뒤에서 오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아 무섭기 때문에 문은 잠겨있어요 또? 아 일단 약종문 잠겨있고요 문 열렸어요 아이 미치겠네 어 진짜 토할거 같애 아이 괜찮아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토하지 않 에? 뭐지? 뭐 뭐 뭔 소리 돌렸는데? 이거 말을 하자 마세요 어 잠깐만 무슨 소리 들리는데? 뒤에서 뭐 온다 뒤에서 뭐 온다 뒤에서 온다 뒤에서 온다 소리나잖아 야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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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열려 여기 안 열려 여기 안 열려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뭐해? 귀신에 홀렸어 아니 아니 배가 홀렸어 오우야 귀가 아주 짜릿하게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돼 직접 봐야 돼 어 아 진짜 아 진짜 그럼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나 앞장선다 나 앞장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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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문 닫혔어 오케이 오케이 어 누구누구누구누구 뛴다 누구 뛴다 예? 누구 뛴다 어 이거 그림 뭐야? 그림? 그림이야? 어 여기 우리 들어왔던데? 여기로 열었어 여기 여기로 열었어 여기 여기로 열었어 여기 뭐지 텔레비전 있어요 아 진짜 문 안 열리고 쪽지랑 쪽지랑 쪽지봅시다 쪽지 쪽지봅시다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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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거니? 쪽지 쪽지 여기를 열었어 내가 shame 에onte 왜 왜 왜요 почему 왜 왜 ela giya 에onte 아 씨 아 진짜 아 누나도 돼요 쪽지? 실제로 한 말 아 진짜 무섭다 아 제발 가장 겁지 않을까요? 실제로 한 말 테레비전 못해나? 아니 컷임보다 참낸 반응이 더 무서워요 자 하면 절로 가야돼 절로 가야돼 절로 가야돼 절로 가야돼 일로 가야돼요 여기 아까 귀신 지나간 데로 가야돼 아 진짜 아 맞췄어 안 열리는데? 어 액자 떨어졌다 어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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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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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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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여기여기 잠시만 누구 있다 발소리 난다 발소리 난다 아 아 똑같아 까까? 까까? 깜짝까? 문 닫혔다 야! 오! 다 있죠 저희 한명 귀신 아니죠? 그행 랭 야! 사실 브이크 밴드는 4명이었다는 소음 괜찮아 괜찮아 아직 귀신 안 나왔어 겁먹지마 네 겁먹지마 우리 짱이야 우리 브이크밴드잖아 누구 뛴다 누구 뛴다 누구 똑똑한다 브이크 밴드가 원래 문 다시 열렸거든요? 어 계속 열렴 어 그러네? 손전등이 왜 생겼을까? 손전등이 왜 생겼을까? 손전등이 왜 생겨.. 어? 아 불 꺼진다 불 꺼졌다 불 꺼졌다 이제 놓칠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요 잠깐만 여기 옆에 아까 어두워서 안 보이는 곳 어 다시 보이네 여기는 뭐 없네요 어 가로막힌 줄 알아 아 너무 어두워 아까도 어두웠는데 진짜 전방에 문 열리고요 어 무슨 소리 들리는데 數가 내려오는데 늙자가 늘어났는데 방금 문 열리는 방향이 반대였어 아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여기 뭐야? 반대가 바뀌었어요 이거 이거 방이 좌우만 던댄어 이거 못 튀어나온다 분명히 어 전화 전화 저기 뒤에서 뒤에서 전화 소리 어 안 움직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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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을 왜 전화를 했으면 어 피묻었다 옆에 옆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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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잖아 옆에 뭐 여기 여기 귀신 또 나왔잖아 얘 그림이 뭐 어디 어디 얘 귀신 또 나왔잖아 야 나들지 말라고 아 진짜 앞에 갑시다 앞에 뭐 왔다 앞에 뭐 왔다 딱 맞아 이거 앞에 또 온다 얘 또 탈출했다 잠깐만 여기 뭐 있는데요 양초가 있어요 어 문 닫혔어 어 안 움직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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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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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움직일거야 자 점프하지 말아봐요 점프하지 말아봐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네 여기 옆에 뭐 있어 옆에 뭐와 뒤에 뭐와 아 숨소리 뭐야 아 숨소리 뭐야 아 숨소리 뭐야 헨타이 아 진짜 아 현기증 나 뭔소리 이거 왜 웃어 아헨타이야 이거 사실 나은짱 숨소리 아니야 아 channel przy 그리고 announce 대란 donde 왜?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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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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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어이, 깜짝이야. 어, 돌아왔어. 어, 돌아왔어. 어머. 어, 나도 찍혔지. 나 찍혔어. 어, 근데 손등도 사라졌어. 어, 어, 됐다. 어, 또 안 보이네? 뭐야! 님들 못 봤어요? 뭘 봐요. 저 봤어요. 뭘 봐요. 저 봤어요. 저 봤다고요. 아! 아, 이거 들어갈 때 좀 한 명씩 지켜서 가야겠네, 좀. 뭐, 글씨를 대충 뜨나서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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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내지 마. 짜증 내지 마.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서 그, 일자로 쓰죠. 야, 버전으로 움직인다, 움직인다. 네. 뭐, 또다, 터쳤어. 여기 방 있어, 방, 방. 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큰일 났다, 이거. 가보자. 왜, 왜, 던든 컴박이. 가보자. 어, 갈수록 불이 켜져요. 그냥 가면 될 것 같아. 천천히, 천천히. 걸음이 느려져요, 걸음이 느려져요. 어. 야, 이 블루베리들아. 뒤돌아보면 뭐 있다? 이거. 어. 안겹치게, 서로. 안겹치게. 안겹치게. V급 밴드는 사실 운명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아, 왜 앞에서 소리 질러요. 어, 빨개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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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으면 비발 찬고. 빨개졌어. 아, 진짜 씨. 아, 이러지 말자. 아, 이러지 말자. 아, 진짜 씨. 아, 진짜 씨. 어우, 소리. 나 지금도 두 분이 사는 거 힘들다. 진짜 왜 이러냐. 잠깐만. 우리 이거 도망가야 될 것 같아. 그럼 기난 찾지. 도망. 도망가. 도망가. 빠빠. 빨리 담아. 진심에는 허니. 아, 진짜 씨로. 아, 진짜 씨로. 진짜 씨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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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문 닫았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 어디 갔어요? 다른 사람 어디 갔어요? 몰라 몰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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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아니 쉬프트 광클하다고 고정치 키우는 거 실패? 어디 갔지? 한 명 어디 갔어요? 한 명 어 진이 형님? 먹혔나봐요 진이 짱? 참 먹힌 거 아니야? 야 영진이 우리 몇 명 어디 갔어? 영진이 아니 이거 점점 느려지는 것부터 이제 나가죠 이제 이 방에서 나가죠 나가는 거 맞아요? 더 스바일럭 돼 안 간다는데? 아 진짜 왜 이래? 아 어 왜 안 가죠? 안 간다는데? 어 이거 방역에 뭐가 있는데? 안 나가지는데? 잠깐만 뒤에 뭐 오는 거 아니야? 어 문 다시 닫혔어 누르니까 아닌가? 어 문 닫았다 하니까 이상해 아 닫혔어 문 닫았다 하니까 어 어 계단이다 들어왔던 계단인 거 같은데 설마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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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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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혼자야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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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같이 가 여러분 같이 가요 여러분 같이 가요 왜 또 계단이야? 계단 내려가요 내려가요 왜? 아 뭐야 탈출 아니야? 들어왔던데야 들어왔던데 아 왜 또 들어와 나 한장 한 번 가볼래요? 저기 같이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야 야 으아 뭐 없네 여기는 철창 철창 안가져 안가져 아까 반대편에 계단 있었어요 아 여긴가? 아 계단 하나 더 있네요 네 여기 계단 진짜 진짜 무서워 미친 미친 게임 엄마 돌아놔 엄마 귀신이 돌아놔 여기 나오면 뒤진다 엄마 엄마 언니 뭔데? 언니 먹어 나 이세도르다 뭐 한 달이 할래? 엄마 엄마 야 한 달이 할래 여기 갓 닫혀있는데? 내가 한 5층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시하 5층 정도? 아 진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 잠깐만 뭐 있어요 이상한 거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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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뭐가 있어? 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어ㅇ 아 저희 이 빨간색 원있어요 어 뭐가 있어 어보자고 뭐야 소리가 나리야 요게 뭐야? 애기 소리나 야 6명이 실종된 아이들 포스터 6개 아 가야겠지? 가자 아 가야겠지? 앗! 뭐야 뭐 이 슬레이그라함? 뭔 소리야? 파피인가? 문 열리거든요? 가볼까요? 아 여긴 뭐야? 갑자기 파피야? 잠깐만 좀 그나마 익숙해서 그나마 덜 무서워지는 뭔 소리야? 또 내려가야 돼? 뭐야? 익숙한 선정이다 잠깐만 어디로 갈래요? 길 3개거든요? 나눠서 가야되나? 잠깐만 본인이 가고 싶은 문 한번 선택해보세요 서보세요 서보세요 문 앞에 문 앞에 서보세요 저 여기요 잠깐만! 한명 뛰어놀는데? 에? 에? 예? 배형? 자 우리 여기 한번씩 서보죠 여기 가고 싶은 사람 여기 서보죠 네 네 여기 서볼게요 어 배형 온다 온다 어 돌아오셨어요 뭐지? 여기는 아니네 어 짜자잔 여기 여러분 문 앞에 한번 서주실래요? 한번씩 원하시는데 나은 양 이리로 오시죠 거기 사람 많으니까 나은 양 이리로 오시죠 하하하하하하 한번 한번 눌러 눌러보죠 같이 하나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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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냐? 저희 둘이거든요? 네네네 하하하하 가죠? 네 하필 저희 둘일까요? 하하하하 저희가 제일 용감하잖아요 어 그쵸 그쵸 저 칼도 들고 있는데 그럼요 그럼 그럼요 그럼 그럼요 아 여기 뭐 없나? 문이 있거든요 여기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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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 돈 하이드 오프 쌩 아 트와이스 아 똑같은데 두 번 숨지말 아 야 잠깐만 우리 숨어야 되는데요 이거? 무슨 숨바꼭질 하나본데? 무슨 숨바꼭질 하나본데? 아 저 게임 스타트 웬 더 라이트 아 물 꺼졌을 때 시작한대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네 열 10초 10초 동안 10초 동안 10초 동안 하 뭐라는 거야? 하하하하 자 이거 열면은 숨어야 한다 숨어야 한다 이거 제가 게임 경력으로 봐서는 여기 어디에서 숨어야 되는 거 같거든요? 네 아 잠깐 숨을 때 좀 보고 갑시다 네 무서워요 여기 여기 뒤에 하나씩 어때요? 나한양 여기 뒤에 하나씩 기둥 하나씩 아 여기 하나 어 죽으면 같이 죽는거지 하하하하 오케이 하하하하 저희 오명을 같이 하면 되겠군요? 어 여기하고 좋습니다 또 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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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숨는거 어때요 이런데 아 여기 괜찮아요 에에에에 같은 곳에 두 번 숨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 아 아 네네네네 여기 걱정같은거 있거든 음 잠깐만 여기 귀신 있는데? 네? 여기 네? 귀신 있는데요? 아니 이거 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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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거 같거든요? 가보죠 한번 네 누르세요 어떻게 orchestral 하하하하 했다 러시아 석인거 봐 오오오 오오오 벗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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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벗굴 벗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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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숨어 다시 숨어 찾으라고? 찾으라고? 아 우리가 찾으라고?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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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어 찾았다 찾았다 어어 찾았다 또 숨어 또 숨어 아니야 똑같은데 숨지 말래 똑같은데 숨지 말래 잠깐만 우리 다른데잖아 다른데 저 옆에 숨어 저도 옆에 숨어 숨어요 제발 제발 걸리지마 걸리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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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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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라고?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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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냐 나왔냐 왜 이렇게 잘 찾아 나왔냐 왜 이렇게 이렇게 심했어 어 찾았어 찾았어요 어 됐나? 잠깐만 우리 어디 숨어 나 숨을 적 없어 아니 아니 여기 숨어 나왔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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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냐 괜찮아 우리 같이 있잖아 나왔냐 괜찮아 나 혼자 나 혼자 우리야 나 혼자 우리야 나 혼자 우리야 차 차 차 차 선배 저 죽었어요 왜 왜 왜 저 다시 해야되나봐요 선배님 울지마 울지마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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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나 혼자 저 처음부터 마샤이 나 혼자 나도 무서워 나 혼자 나도 할거 같아 개 무서워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선배님 살려줘 나 혼자 살려줘 잠깐만 선배님 안죽으셨어요? 나 안죽었어요 나 살았어요 나도 왜 나한테 화이팅 나한테 화이팅 나 기다렸어 잠깐만잠깐만 근데 어딨어 얘 어딨어? 안 보이는데 네 계속 잠깐만 travailler 잠시만 수고 사라 치uell 나완짱 나완짱 숨는 중? 제목소리 들려요? 나완짱? 나완짱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하고 있어요 나도 어떻게 숨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죽을 것 같아요 나도 해야겠다 어디 숨어야 돼 여기? 여기 숨어도 안걸리는 것 같은데 뭐 다른 분들 뭐하고 드시나? 나 또 걸리네 진짜 나완짱 나 숨어 나 찾아봐 10도 하나 아아 아아 잠 안 보이는데 어디있어 어디있는지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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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아 몇번을 하는거야? 나 안보여 잠깐만요 선배님 더 보고싶어요 나은장 아직 하고있어요? 저 이걸 두번 다시 하고싶지 않아요 이겼어요? 나은장 나는 계속해야될거같아 어떻게 이겼지? 안보이는데 나 눈 빛나는곳이 없던데? 눈이 빛나 애가 눈이 빛나던데? 찾는거 아냐? 내 턴이라는데 벽장에 있다고요? 여깄다 여기있다 서있다 아이씨 미친놈 야 이 미친놈아 선배님 욕하지마 알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 나은장 고마워 나은장 야 오지마 오지마 이 상추야 내 턴이래 어디 숨어있을까 없는데 어두울때 딱 보시면 돼요 어두운데 없어요 아 저기있다 왜 저렇게 생겼어 진짜 오이씨 숨어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쟤도 엎드려서 숨어요? 쟤는 안 엎드리던데요 거의 아 그래요? 마지막에는 서있을거에요 아마 어디에 서있어요? 딱보면 이렇게 딱 서있던데 아 여깄다 오 바로 찾았어 나 어디 숨지? 아까 여기 여기서 안 들켰던거 같은데 제가 막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디에 서있을거에요 어디에 서있을거에요? 아 진짜 오 됐다 오 어디에 서있을거에요 마지막인데 안 보여 나은장 나 망했어 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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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내가 이 길을 찾아봅다 내가 이겼데 내가 이겼데 내가 이겼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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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나은장 나은장 됐어 나은장 우리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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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르면 누르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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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선배님 저희 해냈어요 잠깐만 근데 이거 3개 다 깨야되는거 같은데 이거 맞아 선배님 아 이거 이 길이 아닌가봐 차라리 물음표로 갈래요? 진짜요? 네 아 알겠습니다 믿을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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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저것도 힘들었다 하고 싶어 잠깐만 여기 어디야 뭐하는거야 이거는? 올라가는거 같은데요 선배님 먼저 가세요 어? 같이하나요? 아니 아니요 다시다 다시다 아니 아니요 가고있어요 선배님 하하하하 아아 씨 왜요? 왜요? 아 진짜 이러지 마라 진짜 왜 이러냐 이상한 놈이야 저거 변태같은 놈 나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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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얘기해 너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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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는건가? 또 위로가 또 있나봐 야 쿠쿠제이튼 죽을래? 야 강끼 군단장이야 아무야 인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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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왼쪽으로 가자 왼쪽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잠깐만 누구야? 배형 아니야? 배형? 나 지금 미로의 악마한테 당했어 다시 하면 되는데? 어떡해 이게 지금 우아하는 소리가 정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노래 소리 때문에 안 들려가지고 진행을 못 하겠어요 지금 아 그래요? 다시 하면 될텐데? 어 자 여기 난참 난참 난장 배형 난장 배형 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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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가지마 난장 혼자 가지마 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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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나 보여요? 보여요 길 어딘지 알아요? 그거 한 두어 번만 더 보면 무서운 것보다 화가 더 많이 날 거예요 괜찮아요 나 혼자 와 나 혼자 나 혼자 찾았어요? 찾았어? 나 혼자 어딨어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안 되겠다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여기 있어 흠 흠 한참 아 어디로 가야되냐 이거? 아! 오씨! 오씨!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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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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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에 노란색이 있는데? 나은 자!!! 나은 자!!! 나은 자!! 나은 자!!! 줌가 죽었어 나은 자!!! 나은 자 지금 출구 찾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배요 배요 이거 우리 죽고서 다시 출발 전부터 우리 서로 길 얘기하면서 가야 될 거 위에 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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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에 다 한 장 아 진짜 여기서 그냥 지금 찾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혼자 뚫기가 너무 어려워 이거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일단 같이 가죠 이 머리 위에 색깔이 있어요 색깔 색깔? 어 색깔이 있는 벽들이 있어 그거 잘 보고 가야 돼 죽지 않게 천천히 자꾸 보니까 퀸신 천마 좀 귀엽네 선배님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죠? 나도 움직임 이쪽 맞는 거 같은데? 노래 소리 잘 안 들려서 노래 타이밍 다 각자 다른 거 같아 여기 노란색 있잖아 님들 님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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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머리 위에 노란색 있잖아 네 여기까지는 저도 혼자서 왔었거든요 근데 이 다음이 계속 갈랫길에 갈랫길에 갈랫길이여가지고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씨 뭐래 불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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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깜짝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씨 깜짝이야 나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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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심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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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오른쪽 오른쪽 어 그렇지 하나씩 가봅시다 어디로 가야되죠? 모르니까 한명 세월코 갔다오죠 두명 이거 기다리니까 당근을 외쳐주세요 당근 가볼게요 저 빼고 탈출하면 안돼요 언제와? 여긴 근데 길이 없어 여긴 근데 길이 없어 나 한쪽 똑같애 여기 아닌거 같아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돌아온 길이야 여긴 똑같은 길인데? 배형? 배형 오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 똑같은 길이고 그럼 이거 입구에서 오면 여기 중간까지 오면 여기가 세 갈래 길이잖아요 왼쪽은 제가 돌아봤는데 왼쪽도 막 다른 길이거든요 네네네네네 근데 오른쪽도 지금 보니까 뱅글뱅글 돌게 되어있어서 이거 뭔가 미루 말고 다른게 있는거 같은데 네 그러면은 다른거 찾아볼까요? 기꾸로 오 잠시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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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멤버들 왔다 야 형진이 여기 미루거든요? 놀아 멈춰면 움직이면 안 돼 여기도요? 다른거 다 깼어요? 이거 하면 돼 네 나머지는 두개 아 그래요? 어 어디갔어? 죽었는데? 이거 움직이면 안 돼 뭐야 여러분 다 깼어요? 여기 미루인데 여기 좀 어려워요 지금 저희 길 삥삥 돌고 있는데 여기가 아닌거 같고 뭔가 요소가 다른게 있는거 같애 그래서 여기 뭐 발견하면은 일단은 먼저 가지 말고 다른사람 기다렸다가 다른사람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일직선으로 가면은 나오는 길 두개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가봤는데 여기가 정확히 직진이라 네 핑글핑글 도는데라서 거기는 없고 좀 하나씩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것 같애 여러분 말은 해도 돼요 말은 해도 돼요 그냥 노래 끊겼을 때 노래 안 나올 때 노래 안 나올 때 고개는 돌려도 되는데 키보드는 떼야돼요 저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일단 앞쪽으로 가는게 길을거란 말이지 일단 앞쪽으로 가는게 길을거란 말이지 일단 앞쪽으로 가는게 길을거란 말이지 아 방금이랑 똑같은데요? 그래? 산낸 길치죠? 길치 아니...진 않은데...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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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야 수 idee 야아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어 찾았어 찾았어 내놀에 이런 데려와 찾았어 찾았어 나오나 데려와야 된다 wanted er fox 찾았어 다른사람 데려와야돼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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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씨! 상현씨 여기에요! 상현씨! 찾았어! 대상현! 대상현! 대상현 어디갔어? 대상현... 어디갔어요? 상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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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여기! 상현아! 다섯 명 와서 만들어진 것 같아 개어놀들 어머? 아예 나갔나? 이 월드에는... 아니야 아니야 있어 있어! 상현! 상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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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나간거 아니야? 혹시 먼저 지나가실 확률은요? 어? 이미 나가셨나? 어? 상현씨! 상현씨! 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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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씨! 여기여기여기여기! 상현씨! 마이크가 꺼졌어요! 어! 오케이오케이! 어! 이제 들린다! 어? 마이크? 들려요! 들려요! 어! 나 나 나 나 갈 뻔! 나 갈 뻔! 어! 여기야! 여기여기여기! 마지막까지 방심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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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오케이! 방심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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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가있어! 이 미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딸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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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딸기여! 딸기여! 아! 이러니까! 2페이지 시작! 2페이지 시작! 2페이지 그 뉴스 Maar Yves 아! 12시 클로버가 아니잖아요! 얘리아!!! 딸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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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instinct! 딸기여! 딸기여!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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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자막 저 귀가 안 들려요!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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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죠! 상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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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짱! 상현짱! 상현짱 어디갔어? 고고고고고고! 네, 컴온! 상현! 상현씨! 여기에요! 상현씨 여기에요! 상현! 상현씨! 상현씨 어디갔어? 상현씨! 상현씨! 상현씨 목소리 나왔는데? 상현씨! 상현! 상현! 상현씨 어디갔어요? 상현씨! 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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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니 chlorp 이른 상현이인 보라니들 부럽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가자 상현이 뭐를 하겠다 버립시다 네 상현이 어 어 졌다 어 상현쿤 상현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무 소리도 안 했어 상현쿤 상현쿤는 찾고 있었다고 상현쿤 상현쿤 아 들렸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아냐 상현쿤 저희 아직 하나 남았거든요 저희 오른쪽 깨야 되는데 오른쪽 깨야 하시는 분? 계신가요? 갔다올게요 저요 저요 오른쪽 아니 깨신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계열 받는게 뭔지 알아요? 어떤거요? 아까 부처님이 찾은 길 나 아까 거기 수백증 갔었었는데 아 그래요? 그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어와야지 그 길 열리는 건가요? 아 그런 건구나 아 뭐 그런게 있나? 뭐래? 일단 오른쪽도 미루거든요 네 또 미루야? 네 미루 받는 신체 오른쪽은 미루예요 네 선배님 갑시다 네 다녀오세요 갔다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얘기하고 있을게요 네 아 갑시다 갑시다 빨리 나도 나도 와야돼 근데 나 미루 잘했잖아 미루 잘 찾았잖아 잠깐만 떨어지면 안돼요 물에 붙어있어야 돼 네 미루야이브 네 모르니까 아 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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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싶어. 서머들! 저희 빨리 깨어요. 저희 빨리 깬다면서요. 진짜 무서운 것보다. 저 자식 죽여버리고 싶어 지금 어 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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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써져 있는데? 밥 타고! 밥 타고! 밥 타고! 뭐라고 적혀 놓은거야? 아 나와봐 휘슬? 아니 아니 휘슬이야 휘슬 호루라기를 쓰라는데 휘슬 If enemy is close 아 저기 가까이 오면 휘슬을 불래요 Don't use the 휘슬 too often 너무 자주 쓰지 마라 Curl Find the exit 아 이걸로 적을 불어가면서 쫓아가면서 길을 찾으라는 건데 이거 저기야? 이거 미루야? 아 아씨 잘못 불어버렸다 나도 불었거든요? 저기 맞네 잠깐만 이거 서로 봐줘야될거 같은데 아 뭐야 이거? 이거 같이 가야 되겠죠? 아씨 이거 안 부러지는데? 클릭해야 부러지네 아 네네 일단 가져? 여기 아파 어 어디가 어디가? 이쪽이야? 여긴가? 여기 아닌가봐요 아니 아니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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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데 있었어요 저기 저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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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할 것 같아 아 저도요 가야겠지? 얘를 불어서 쫓아야겠지? 와 저거 생긴가봐 와 미쳤네 진짜로 아 눈 깔고 지나갑시다 저희 지나가야겠지? 아 왜 저렇게 생겼어? 어떡해요? 아 뭐야 이거 지나가볼까요? 지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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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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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쫓아올수도 있으니까 뒤에 잘 보고 와야돼요 배월받네 진짜로 배월받네 진짜로 너 왜 움직이는? 무서워 이건 좀 무서울지도 아씨 진짜 미친 야 죽을래? 하하하하하 너 뭐야 왜 우리 선반을 건드려 올라가는거 같은데? 비차님 팬이에요 안아줘요 아닌가봐 여기 아닌가봐 막혔어요? 네 막혔어요 이 옆으로 가는건가다 조심조심조심 아닌가? 어디가 길이야? 여기 길 아닌가본데? 여기는 막힌길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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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여기 이거 한번쯤 불면서 가요 혹시 모르니까 여긴가 보다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 방금 우리 갔었던데잖아요 아 그래요? 아닌데? 안쪽인데? 여기 갔었던데 아니구나 왔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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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닌가봐요 무서워 이쪽으로 가고 갔나 네 이쪽으로 가야겠는데? 뭐라 잡혀있는데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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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여기있어요 여기있어요 마네킹에 닿으면 안 되는건가? 닿으면 안돼요 마네킹에 닿으면 안돼요 닿으면 안 돼요 마네킹에 닿으면 안 돼요 잊지 말라는데 그니까 그니까 나는 안 써져있는데 그렇게? 바닥에 파란 타일에 적혀있었어요 아 파란 타일에? 아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길인가? 여기 뚫고 가면 안돼? 근데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야돼요? 아니면 안 들리는 쪽으로 가야돼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는건가? 들리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놨더라구요 아 그래요? 뭐라구요? 안 들리는 쪽? 그러면 이쪽인데 소리가 들리는 쪽이면 너무 무서웠어 오우 여긴 길 없어요 여기 뚫고 가야돼요? 여기 지나왔던 건가? 네 여긴 지나왔어 응 여기 시작인데? 잠깐만 시작 우리가 놓친 길이 있나? 마네킹 어디지? 위로 올라가야되는 것 같은데 가는 길이 없다 이것도 설마 다섯명 모아야되는거 아냐? 에이 설마 네 이 계단으로 올라가야될 것 같은데 저 계단은데 막혀있었어요 잠시만요 이거 봐볼게요 여기 계단으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닌데? 흘러 뒤로 둬야될 것 같은데 이쪽이쪽 이쪽이쪽 여기 여기서 어떻게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길이 다 막혀있거든요 아 안되네 아예 밖에서 다른 길을 좀 찾.. 어우 부딪치지 않게 찾아볼까요? 에이 젤 다같이 인형들이 뭔가 힌트가 아닐까요? 인형들이요? 인형들이 가르치는 길이 길인가? 그럼 이걸 밀어야 되는데? 왜요 왜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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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프다고요? 괜찮아요 배에 손 올려놓으면은 덜 아파 어 괜찮아 밖에서 찾아볼까요? 밖에는 길이 없는데 밖에는 길이 없는데 응 뭐 이렇게 생겼냐 이게 여기 있는 이 관 여기 여기 통로 같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 빙빙 날라가나? 아닌데? 잠시만요 가까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떨어지는 쪽으로 네? 네 아 입구가 여러 갠가? 왜 이러지 미꾸럼틀 거꾸로 올라가는 거 국룰아님? 나도 그랬는데 아니 저기로 가면 길이 없어서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건가? 어? 아 뭐야 자아 괜히 기대했네 가는 거 맞는 거 같긴 한데 어떻게 깨셨을까? 그니까 안 가면 길이 있다고요? 들리세요? 네 들려요 길 하나 안 갔다고요? 진짜? 왜 그래? 길을 하나 안 갔다고? 어디를 안 갔지? 다시 한 번 다시 볼까요? 그러면은? 괜찮아 괜찮아 여기 체크했고 여기 체크했고 내 보물 없어서는 안 됐는데 내 보물 여기도 갔다 갔고 어 어? 여기 뭐라 적혀있는데? 여기 같은데요? 아닌가? 여긴가? 여기는 길이 막혀있는데 네? 어디에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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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여기 저 길치 길치 여기 어디가 어디가 어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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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지? 이런 길이 있었어? 미친놈 생긴거 봐 열받네 X 표시 여기 그 노란 타일 X X? X라고 되는데 가봐야죠 뭐 뭐 없는데요? 딱 7 쭉쭉 가자구요 저희 어 여기 2층 가는 길 아니야? 여기 갈림길 여기 갈림길 아닌가? 뭘로 들어가는 건가? 네 어? 그래요? 그냥 여기서 바뀌었는데 뭔가 다른 소리로 바뀌었어요 소리가 안 나 휘파람 소리 이제 안 나요 났어요 아예 안 나는데 나는 이제? 여기 한 바퀴 도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너무 너무 많이 썼나? 횟수 제한이 있나? 나 이제 죽는 거야? 10초에 한 번씩 쓰는 거라서 어디로 가야되지? 일단 길부터 찾죠 나 무서우니까 길부터 찾다 길부터 찾다 이쪽 아니에요 이쪽 어디야? 여기 들어왔단데 거기? 음 거기 들어왔던 데 아니에요? 저희? 어? 눈을 가려고 아니 여기 다른 데 같아 아닌가? 어 이거 들어왔던 데 같아 들어왔던 데인데 여기? 네 여기로 가야돼 여기로 여기로 아 우리 이거 다 길치야 큰일 났네 이거 저 아 여기 아 어디로 가야되냐 일단 일로 와보실래요? 여기 길 있는 데로 가보자 여기 길 있는 데로 가보자 어 뭔 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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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왜왜왜變왜왜왜왜 이거 화살표igh 진짜 화살표, 화살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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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들! 여기! 여기! 아 여기여기 저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조심조심 안 닿게 조심 이거 화살표 있는데로 가지마 이거 약간 페이크인 것 같은데? 그쵸 그쵸? 네 화살표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야 미친 아 그래요? 이거 누가 먼저 가면 안 돼? 나 너무 무서워 아 이거 죽을 것 같아 나 숙여야겠지? 숙여야겠지? 어헝? 고고고고 우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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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나간 짱 그렇지 오 휘파람 소리 바뀌었어 여기 아닌 것 같아 이 이 그 반대로 가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닌가? 여기 아닌데 아니 왜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길인 것 같아 왜 이래? 에? 어디지? 아닌가? 이 위로 가는 건가? 이쪽 있는가 이쪽? 여기 이쪽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거 죽어야겠지? 뭐 뭐라 말하는데? 이쪽으로 가볼까? 외 Dafis 무슨 괴물 오나 봐? 괴물 오나 봐?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있다 여기? 가보자 어디 있 recognize 조심조심 안 닦게 안 닦게 조심조심 안 닿게 조심해 한 명씩 한 명씩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여긴 거 같아 여긴 거 같아 그치 여기 여긴 거 같지 여기? 여기가? 한 바퀴 돈 거 아니에요 그냥? 돈 거? 여기 길이 없어요 여기 아닌가? 길을 모르겠어 여기서 소리 나는데? 여기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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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야 이 위 이 위잖아 여기 위에 여기 위로 가는 길을 찾아야 돼 저 위에서 우릴 부르고 있어 위로 가는 길을 찾아봅시다 위로 가는 길이 있을 거야 위로 가는 길이 있을 거야 위로 가는 길이 있을 거야 진짜 겁나 무섭다 응 아 이 이 선배님 근데 그 저기 봐 그 화살표 화살표로 가야 되나 봐 이거 말 들어야 되나 봐 이거 펩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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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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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데 있어요 여기로 지나가야 되나? 올라가는데 어어 붙었어 붙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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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 따라갔어야 됐네 괜히 고집부리다가 남은장 부딪치지마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야 여기야 여기서 올라가는 길 찾아야 돼 올라가는 길 여기 여기 지금 양쪽 갈래길이니까 네 어느 쪽부터 갈지 상의하고 가볼까요? 여기 같은데 이리로 먼저 가보죠 이리로 그쪽? 레츠고 저희 이런 의미로 성장상점이란다요? 계단에서 여기 여기 화살표 화살표 효진 어? 어? 왜왜왜왜왜? 쟤는 그렇지 시께서 요기여ök cómo 저기оки 조심조심 조심조심 요긴가? 어 됐다 여기 여기 맞나? 여기 내려 갔는데 아니에요? الج교도 맞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 여기 맞는 거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아닌 거 같은데? 우리 길 잘못 온 거 같은데? 여기 길 아니야, 길 아니야. 길이 없어요. 아 그래요? 여기 1층에서 못 들어왔던 길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 문이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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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이야! 문이야! 맞아요! 맞아요! 깼다! 와! 이제 3개 다 깬 건가? 어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깼어요 저희! 뭐하세요? 아 이거 치웠다! 상현짱! 뭐하세요? 자 뭐하고 계세요? 네. 상현짱? 상현짱! 상현쿤! 우와! 공중부양! 상현쿤! 네 잠시만요. 네. 네. 저희 마술동아리였나요? 공중부양도 이제 익혔네? 허공담보 미쳤네? 오 짱이다! 어! 상현쿤! 어디나! 흐흐흐흫 방영쿤! 이거 다 아직 안 하신분 계세요? 하하하 저 이거 안 했어요 저 하나 안 했어요 이거 음! 아아아아 아 잘 갔다왔어요. 이거 좀 무서운데 이거 숨바꼭질인데 아 진짜 하이틴 수좀 볼겠네 이거 숨바꼭질인데 숨는거 대충 옷장 안이나 캐미넷 뒤에 숨어있으면 안걸리고 광대차지라고 하거든요? 얘 보통 옷장 안에 숨어있고 안광 이렇게 뿜어내는데 만약에 맨 마지막에 경기할때는 안광이 안보여요 그냥 서있어요 그냥 서있기때문에 서있는거 누르면은 됩니다 한곳에 두번 숨으면 안됩니다 길을 찾는게 아니라 숨으면서 시간초를 버텨야되는거에요? 네네네네 아이씨 갔다올께요 안녕하세요 그냥 아시겠지 뭐 뭐 영어 잘하시니까 아시겠지 경기 대충 다만연이잖아요 그정도 하시겠죠 우리는 뭐 가야되나? 어떡하지? 저희 좀 어떡해요 그럼 제일 짜증났던게 가운데 방이죠? 지금 심장이 어떠세요? 무서우신가요? 죽을거같아요 드디어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셨나요? 어떻게 익숙해지지? 조금 익숙해졌네요 아하 사연씨 어떠신가요? 저 아까전에 시작하기 하이마씨 아 난씨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 시작하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비타민 먹고 왔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다 토할거 같아요 진짜 하하하하 청심환을 먹고 왔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없어가지고 일단은 너무 체력적으로 딸릴거 같아서 비타민을 하나 먹었는데 괜히 먹은거 같아요 지금 제일 무서운게 뭐였어요? 오늘? 아 저요? 저? 아 아 길찾는거에요 길찾는 길찾는거 아 미로 미로 아 아까 그 저 아까 그 그 방 빙글빙글 그 도는 거기부근 아 맞아맞아 어 저기도 누가 우리 반겨주는데? 웃고있어 저기 어 풍선 풍선이다 풍선이다 뭐야 저기 어 아마 저기가 꼬리인거 같죠? 그쵸? 또 뭐 없겠지 방이나 구경해볼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로 뭐 튀어나오진 않겠지 어 문이 닫히진 않고 와 진짜 불안하게 생겼는데? 방 안은 생각보다 근데 난 처음에는 무슨 약간 남자의 숨겨진 과거 그런거 나올줄 알았는데 그냥 스마일룸으로 빨려들어가는 그런거였네? 그냥 파피 플레이 타입으로 빨려들어갔네 아 네 아 아 아 근데 잘만들기는 딱 VR책 맵으로 이렇게 어 그런거는 그러게요 여기 들어가면 처음으로 들어가지나? 왜요? 재밌어요? 그 예 아주 재밌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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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열심히 불렀어요 상영쿤 목이 찢어져라 불렀어요 제가 위로해서 갑을 했는데 안 들리시는가 보더라고요 네 안 들렸어요 저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계속 부르기만 했어요 소리 나는 쪽으로 오셨나요? 아니요 아니 망령이랑 안 했어요 저는 망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누가 망령이라고 했습니까? 누구지? 누구일까? 여기 이제 안 열리나? 아 열리네 혹시 그 뭐 두고가자 이런 거 들으신 거 아니죠? 아휴 설마 두고 가겠어요? 그럼요 우리는 일심동체인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귀신이 낸 소리겠지 음 그럼 이게 장산범이 무서운 게 장산범 아시나요 장산범? 여기 장산범이 있나보네 목소리를 따라 하거든요 어 그런가 보네요 어깨 뒤에다 대고 야 상현이 버리고 가자 이렇게도 말했나봐요 장산범이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정말 나쁜 귀신이네 아 이거 혼자 들어가도 괜찮으시려나 저희는 공료회가 얼마나 좋으세요 맞습니다 이거 솔직히 한 뭐 3분 컷인데 이 이거? 숨바꼭질은 응 에휴 이걸 못 깨 으하하하하 왜요 왜요 뭘까 기다리게 하는 거야 정말 아무리 선화면이라도 그렇지 왜 물음표죠? 아니 비명은 질렀지만 전 잘했어요 어 저희는 아까 휘슬 없이 깼었어요 어? 진짜요? 휘슬 없이 가능해요? 처음에 룰을 몰라가지고 아 영알못 영알못이었구나 아 아 노 휘슬로 그냥 깨신 거예요? 뭐 뭐 둘 다 자체 하드번스 하셨네? 하하하하하 그러니까요 그냥 피지컬로 깨셨네요? 노 휘슬로 네 야 그러고 숨바꼭질 깼고 미로까지 온 거예요? 와 피지컬즈네 피지컬즈 아직 어디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고였네 노 휘슬 부르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내가 봤을 때는 저는 심지어 그거 마네킹 너무 가까이면 어 나 튀어나온지도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몇 번을 주셨는지 몇 번을 주셨는지 모르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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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비비면서 왔구만 배영이랑 저랑 이제 나훈짱은 약간 좀 깍두기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셋 다 길치고 셋 다 겁 많고 어 먼저 안 갈라 그러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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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생각은 하는데 별로 쓸데없는 그런 하하하하 4학년 선배님들 두련이랑 같이 가서 든든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쪼고리지 음 쪼고리 누구야 나와 저 풍전 터지는거 아니야? 갔는데 막 갑자기 그 쿠쿠세이튼 튀어나오는거 아니야? 쿠쿠세이튼이랑 하는 기분 나가지고 제가 쿠쿠세이튼 진짜 싫어하는데 약간 쿠쿠세이튼이 저한테 벌 내린거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로 골드를 벌다니 하면서 저를 그냥 하하하 연맥이는거 같았어요 ㅋㅋㅋㅋ 와 ㅋㅋㅋㅋ 쿠쿠ụере 너무 말씀 meaning 들어키지도 크 이렇게 아 progression 보석 아 아, 든든하다? 저랑 그냥 옆에서 덜덜 떠시긴 했지만 저를 지켜주신 게 틀림이 없음 아, 안 돼? 와, 든든하다 나은짱 극박과 깍두기 아, 네? 생각보다 두 분 겁이 없으시네 뭔가 겁 많을 것 같이 이미지 메이킹만 하고 두 분이 겁이 없네 진짜 겁 많은 사람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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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조금씩 가가지고 저희는 지금 한 세월 걸렸잖아요, 세 개 깼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네 뭐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하잖아요 아, 그런 거죠? 저희는 저희는 꼼꼼한 거죠, 무서운 게 아니라 혹시 영어를 모르는 게 용감함에 도움이 됐을까요? 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음... 그랬을 수도 있고 음...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도, 저도 약간 영알못인데 나은짱이랑 배영이랑 왼쪽, 오른쪽에서 둘 다 같이 해석해줘가지고 알았습니다 근데 글씨가 좀 너무 필기체로 쓰여있어서 잘 안 보이더라고 음... 음... 이게... 봐도 못 알아보겠더라고 음... 배영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 같은데, 이거? 슬슬 깰 수 있을 때가 된데? 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이게 처음에 하나는... 안 오면은 그냥 버리고 가죠 하하하하 아니, 이 말하면 나오더라고 이게, 이게 플래그에요, 플래그 빨리 나오라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건지 플래그, 떤다 와... 으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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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흫 아... 어 역시 와, 대박 아 갚시다 하하하하하하 갚시다 갚시다 아... 공동신데? 윽 과자 가자 아아! 악! 터트렸어요 으악! 원 라지 대인 아 뭐 또 나오고 뭐가 또 있어? 나 라스트 게임이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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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떡해 어? 됐어? 저거 금사 괜찮 Р em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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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침착하고 뛰어 침착하고 뛰어 뛰어 앞 pull 남편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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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웠나? 해치웠다 해치웠다 나 진짜 다 괜찮아 돌아오래! 돌아오래! 제발 돌아오래! 안 갈거야! 뭐야? 나한테 욕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오! 드디어 드디어 탈출이다 우리가 다 해치웠다 살았잖아요 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자 이제 살았어 얘들아! 여러분! 여러분! 뭐야 또? 반짝 떠 그냥 도망갔는데요? 아 사람이구나 죄송합니다 여기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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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피 묻어있는데? 진짜 무서워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무 어려운데요 집에 돌아가면 다같이 시원하게 콜라 한잔 하자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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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저씨! 누군데? 아저씨 코로나 끝났어요 아! 서큐리티! 아저씨! 아, 오케이 아, 어떻게 해야되나요? 어? 그 문 중 그 문 중 그 문 중 그 문 중 그 문 중 그 문 중 그 문 중 그 문 중 이 아저씨 성운과 갔잖아 그 광들아 어, 네? 잠깐만 오, 왜이래? 문, 문 열래요 도와달라는데? 오, 어, 오, 뭐야 저 떼졌어, 떼졌어 뭐야 뭐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나 잘못한 거 아니야 아, 아,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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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뭘 원하는거야? 우리에게 뭘 원하는거야 왜이래? 한 명만 나간다고요? 한 명만 나간다고요? 여기서? 나 나 나 나 나지 내가 나가야 내가 나가야 내가 나가야 이게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하래 저희 버리시는 소리에요 뭐가 왔어? 뭐가 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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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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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깜짝이야 야 죽으래 딸기 아씨 깜짝이야 아 끝났어 아 끝났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아서 집에 가자 야 못 튀어나오는거 같아 나은창 뒤에 헉 어엉 헉 아 뭐야 왜그럼요 하하하 여기서 가장 무서운 단어 와 끝났다 오 뭐야 이거 오 우리 깬 시간 여기 와 오 뭔가 방탈출한거같아 게라우스 피아노미어 2를 저희 사진 찍어요 아 좋아요 이거 들어주시죠 상연장 이거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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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시간 반이나 걸렸네 와 1시간 반이나 걸렸어? 와 이거 방탈출이었으면 우리 실패했겠네 30분.. 33분이나 더했네 이거 저희 한꺼번에 움직였으면은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나눠서 가가지고 더 오래 걸렸을거도 있었던거 같애 아 로컬이에요? 아 로컬이구나 잠시만요 뭔 소리야 이거 대체 제가 무서워서 이빨가는 소리에요 잠시만요 어디서 찍어요 저희 잠시만요 네님? 네에에 자 대충 대충 이렇게 쓰면 돼 여기 이렇게 서주실래요 한줄로 여기요기 에에에 이렇게 하고 나도 카메라에 이렇게 세워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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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 나 이렇게 가져 네 다 이렇게 같이 쓰세요 이렇게 자 자 겹치지 않게 서로 이제 얼굴 잘 보이게끔 네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찍습니다 아 5 4 3 2 8 2 1번 더 1번 더 1번 더 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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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아 오늘 공포게임 너무 공포맵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한층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빅크 밴드가 되었습니다 돈독해진거 맞죠? 돈독해진거 맞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이제 그 밴드 합주곡 발표하고 드디어 이제 밴드같은 기타나 피아노 악기 연주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제 짧고 굵은 공포맵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유바이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이제 퇴근하시면 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자 여기 문 열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로 가시는거 맞아요? 더 스마일룸이라 적혀있는데 여기로 가실거에요 진짜? 아 뭐야? 안그런데? 선배님 저희를 이렇게 속여서 보내도 되는겁니까? 그럼요 근데 마지막에 그 여자분이 나왔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우리도 죽는다는거를 이제 이제 얘로 보여준거 아닐까? 아까 경비아저씨가 이제 암시한거지 경비아저씨가 여기서 문 열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여자분 나왔을때 이제 나도 죽었다 근데 저희도 문을 열라고 하신거에요? 에이 무슨소리에요? 무슨소리에요? 그러면은 고생하셨구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퇴근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내가 나가야지 내가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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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 위바 바이바이 위바 위바 삼구장님의 번개같은 티만거리고 혼자살기 잘봤습니다 아 재밌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신없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하하하 하하하 그게 무슨소리에요 저희는 다섯명인데 여섯명이 찍힐 리가 없었는데 하하하 아니 근데 뭔가 플래그 세울때마다 계속 플래그가 하하하하 오류가 덜 났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잘 만들어졌어가지고 뭐 재밌었어요 그리고 미러 같은 거 좀 짜증나긴 했는데 너무 억지는 아니었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 이제 더 큰 걸로 가자고요 아울라스테나 한번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작이라고 하니까 너무 길게 안 잡고 그냥 어느 정도 즐기는 느낌으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 만약에 하게 되면 예고해드릴게요 하게 되면 그냥 고라니 다섯 마리였는데 처음에 호들갑 겁나게 떨다가 이제 나중에 익숙해져가지고 다들 그냥 에이 이러는 게 그냥 아니 내가 근데 원래 겁이 좀 많거든요 근데 옆에서 나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보다 더 쫄보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오히려 겁을 덜 내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남짱이 있어가지고 남짱을 좀 몰렸어 근데 내가 이제 점점 공포 게임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 어? 이 영상에서 참내미 딸기를 밀친 피스는? 이 영상에서 참내미 딸기를 밀친 피스는? 이 영상에서 참내미 딸기를 밀친 피스는? 하는 그런 연출이라 해야 되나? 그런 예감 같은 게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무조건 나온다 하면 무조건 또 나오고 나 눈 감으면서 걸었어 무서워가지고 못 보겠어서 그리고 광대같이 생겼잖아 근데 처음에는 내가 광대 워낙에 무서워하니까 잘 몰랐었거든? 근데 약간 뭐라 해야되지? 하다보니까 좀 쿠쿠세이튼 같아졌달까? 목소리도 그렇고 좀 정클의 쿠쿠세이튼 샤코 이런 느낌으로 느껴져가지고 좀 그리고 파피를 내가 했었잖아 다 넣었잖아 그래서 좀 후반으로 갈수록 덜 무서워졌다 나는 집에서 진짜 귀신 튀어나오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더라고 내가 마네킹 진짜 무서워해가지고 마네킹 마네킹이 나 움직여가지고 나 잡으러 오면 나 진짜 아 이거 망했다 이건 진짜 자신 없는데 하면서 위로 깨고 있었는데 마네킹 겹치지만 않으면 또 안 달라붙어가지고 마네킹 포즈 안하고 너무 웃겨 그러니까 초반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너무 무서웠고 스마일홈의 정체가 딱 밝혀지면서는 그다지 안 무서웠던 것 같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공포맵이 마네킹이랑 광대거든요? 그래서 맞아 배그 산업 같은 것도 그래서 나 못해 마네킹 있는 그런 거?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